사실 여유롭게 기다리라는 말은 사실 많은 지금 안 먹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알지만 마음만큼 그게 되지 않고 정말 어렵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말입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첫 돌까지는 아주아주 신체적으로 왕성하게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한 3.3kg였다가 첫 번째 돌이 되면 10kg로 거의 3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돌이 지나서 두 돌까지는 2, 3kg밖에 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성준이 어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기들이 돌이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죠? 걷기 시작하잖아요 누워서 보는 세상과 딱 일어나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걷는 능력이 딱 발달이 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누워서 보는 세상하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보는 세상은 너무너무 호기심도 많아지고 무궁무진하게 탐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을 탐색하는 쪽으로 아이가 가다 보면 당연히 적게 먹게 되고 성장도 첫 번째 1년보다는 훨씬 성장이 더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만들 입장에서는 애가 걷기 시작하면 어때요? 굉장히 많이 막 돌아다니려고 하고 에너지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질래도 많이 하고 움직임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더 어때요? 더 많이 이렇게 먹이고 싶어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엄마가 이때 아이가 자꾸 갑자기 아까 성준이도 돌 이후부터 잘 안 먹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게 되면 엄마의 마음은 쿵하게 되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떠세요? 엄마는 자꾸 더 먹이려고 아이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강압적으로 그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오히려 독이 돼서 오히려 점점 더 먹지 않게 되고 자꾸만 이제 그 상황에서 엄마하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뭐 큰 맘 먹고 아주 비싼 교구를 이 시기에 사줬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을 하시고 아기가 이 교구를 더 많이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막 자꾸만 그 교구를 주는데 애는 어때요? 강압적으로 자꾸 주문 줄수록 오히려 그 교구에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반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준이 어머님의 아이한테 자꾸 먹이려고 하는 약간의 강압적인 행동이 오히려 점점 더 성준이가 먹지 않게 되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거겠죠 네 네